왔다와서 타빈 기능자 미스터 안입니다. 오이쉐를 만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쉐 뭐 특별한게 아니고요. 오이를 가지고 툭 잘라가지고 날개를 그냥 이수식에 붙이듯이 붙이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만든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. 이렇게 오이를 반을 툭 자릅니다. 그리고 모양을 약간 다듬어 보고요. 그리고 한쪽은 몸통이고 한쪽은 날개가 되겠습니다. 오이 꼭다리를 가지고 입이 되는 거에요. 약간만 다듬으면 입이에요. 특별한 손질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. 사실 이게 뭐 있느냐.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저렇게 잘라 놓은 거 가지고 통째로 된장에 찍어서 드시면 그냥 식재료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한번 만들어보고 제가 된장에 그냥 찍어먹겠습니다. 저렇게 해서 한쪽 반 남은 걸 두개의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손질을 해서 이수식에 가지고 붙이면 그냥 오이쉐가 됩니다. 간단하죠. 이것을 뭐 카빙이라고 하느냐.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카빙이 특별한 것이냐. 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카빙은 복잡하게 청각을 하는 것도 카빙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식재료를 가지고 재미로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카빙이다. 이것을 우리는 펀펀 카빙이라고 합니다. 펀펀 카빙이 있느냐.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. 어려운 건 뭐 좀 간단하죠.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될 겁니다.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. 이것은. 간단히 우리가 식재료를 가지고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것은 펑펀 카빙이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펑펀이 뭐냐. 아 재미있다. 이런 뜻인데 재미없으면 어떡하냐. 아 그냥 고추장에 초장에 아니면 된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. 그럼 뭐 답이 없잖아요. 힘든 세상에 힘들게 살 필요는 없어요.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가. 이런 생각을 하면서. 오늘은 오이쉐. 펀펀 카빙을 해 드리는 겁니다. 이 왔다 왔어에서만 보여 드리는 거냐. 꼭 그렇지도 않아요.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을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어렵지 않죠? 어 날개까지 붙였네. 이제 그냥 그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저거 나중에 당근 꼭대기로 붙이면 됩니다. 이렇게 오이쉐 만드는 방법을 보셨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